35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기 우리 마지막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등록에 대한 상세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져오기, 체크아웃, 체크인, 커밋, 레파지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들은 체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레파지토리, 버전 등록 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순서까지 알아두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지 않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후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기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버전 관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현행 시스템 분석 파악하기 등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에서도 한번 정도씩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영역만 체크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 폴더 방식이라든지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그 다음에 분산 저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과 분산 저장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예제, 각각 대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은 CVS, 그 다음에 SVN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분산 저장 방식은 우리 요즘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Git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키퍼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소 구분에 따라서 저장소 구분, 로컬인지 중앙 집중 방식인지 분산 버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게 공개형 소프트웨어인지 가령 오픈소스라는 얘기죠 오픈소스인지 아니면 상용화 버전인지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각각 분류 유형에 따라서도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쓰이는 다양한 버전 관리 도구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이 부분들의 내용의 특징이 바로 밑에 하단에 나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우리 학습하는데 충분히 학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순서 같은 경우는 체크만 해두세요 이거 갖다가 다달달달달달 암기를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한 번 쭉 읽어봐 주시고 이해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죠 왜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버전 관리는 복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동일 버전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여러 버전의 솔루션 작업을 할 때도 가능합니다 브런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이 브런치라는 개념이 뭔지 알 거고 백업과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버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백업, 긴급할 상황,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백업이라든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 기반으로 여러 개의 버전으로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 관리 툴은 이 백업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정 버전에 대해서 백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릴리즈된 프로그램이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롤백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그 버전을 운영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업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업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는 내용들을 아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백업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 관리 도구 활용하기 라고 나와있는데 이 활용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서 좀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죠 공동 작업, 분산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동 솔루션 브랜치 앞에서 내용을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는 어떤 형상관리 관점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상관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기는 우리 앞에서 형상관리를 다룰 때 이미 우리는 다뤘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번, 35번째 포인트인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 제품에 대한 툴에 대한 어떤 유형별로 상세하게 그 예시, 프로그램 예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지금 이 35번째 포인트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마무리 지울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형상관리랑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35번째 제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의 핵심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버전별로, 아니 버전별로가 아니죠 핵심은 프로그램 유형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분리만 상세하게 잘 해주시면 우리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